인상은 말 그대로 지금 눈코입이 있잖아요. 눈코입을 형태 위주로 보는 게 인상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 인상이 좋은 거고 못생기면 인상이 나쁜 거고. 그래서 인상은 그런 건데 관상은 얼굴 일모보다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마음,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그 다음에 타고났을 때 태어났을 때 그 잠자력까지 잡아내서 보는 게 관상이에요. 관상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구분해서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장훈 있잖아요. 농구 선수였다. 서장훈 형은 지금 관상은 되게 좋은 건데 인상은 안 좋은 거잖아요. 관상은 되게 좋은 건데 인상은 안 좋은 거잖아요. 어휴 이렇게 정확히 살아서.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상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호감 가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렇게 호감 가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관상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상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관상과 인상이 너무 차이 나서 본인이 잘못하면 저평가됩니다. 아 왜 서장훈이 그렇구나.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하게 돼요. 뛰어난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인상만 보니까. 음. 인상은 안 좋은데 관상은 좋다. 감사합니다. 그럼 특별한 관상을 또 보신다고. 동물관상으로 제가 보는 사람인데. 동물관상으로 제가 보는 사람인데. 동물관상을 봐요? 강아지나 개의 동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을, 사람을 동물에 대입해서 그 사람의 운명의 스토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 사람을 동물에 대입해서 그 사람의 운명의 스토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상을 동물에 대입해서 그런다. 보고 있으면 그 사람 동물이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관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치면 3명 아니면 많으면 4명. 3, 4% 정도밖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동물관상을 가지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람을 삽니다. 평범하게는 절대 안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관상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나쁜 짓을 해요. 사기꾼, 폭력, 갈란을 일으킨다는지. 나 저런 얘기 들을까 봐 못 보겠어요. 맞아요.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못 봐요. 참은이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또 좋은 관상은 반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거나 연예계에 나가면 대단하게 인기를 누리거나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임팩트 있는 살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삶의 궤적이 좀 다르고 어떤 운명의 바퀴가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야. 그러니까 동물상으로 아주 좋으려면 아주 좋고 나쁘려면 아주 나쁘다는 얘기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 동물이 있을까요? 유명하신 분,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분들로 제가 사례를 든다면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오. 무슨 동물일까? 두꺼비상입니다. 두꺼비상입니다. 아, 그러네. 두꺼비상은 어떤 특징이냐면 눈이, 눈동자가 좀 커요. 일반 사람보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유리알처럼 좀 맑아야 돼. 아. 네, 맑은 눈동자가 돼야 그 동물관상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두꺼비상의 영향력을 100% 다 발현시켜요. 두꺼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목하고 이게 턱하고 이게 목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머리하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맞아. 이래야 진짜 두꺼비상으로서 큰 복을 받고 그래서 두꺼비상은 복이 많아. 돈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돈복이 많은 사람이 두꺼비상이 좀 많고 그 수많은 돈으로, 기물로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도 둘 수도 있고. 오. 오. 신기하네. 그러네. 아유. 그렇구나. 이제 저희를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드디어 저희가 나설 차례입니다. 네. 근석이. 네. 이제 관상부터 봐주세요. 네, 네.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우리 장 선생님은 한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본인은 좀 귀하게 살아야 된다. 본인은 좀 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내가 보니까 이마도 굉장히 좋은데. 이마가 굉장히 좋고요. 정신력도 굉장히 좋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력도 굉장히 좋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코가 아주 좋아요. 코가 아주 좋아요. 코 하나만 갖고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끝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끝에는 사실은 별 볼일 없어. 아니야 끝에는 사실은 별 볼일 없어.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약해. 아 여기요?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여기가 더 좋아. 콧대가. 그런 코를 가지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최고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최고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완전. 네 그거 탑에 올라가요. 어떤 분야도 상관없어. 일본의 건물 겁나 많아요. 푸근성 푸근성. 그리고 이제 입이 좀 얼굴에 비해서 입이 좀 작은 듯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입을 좀 더 컸으면 갑자기 내지르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했을 거야. 우발적인. 그런데 우발적인 걸 하는데 입이 좀 작아서 이분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일상화가 돼 있어요. 아. 아 좋은 거구나. 우리도 좋은 거네. 좋은 거네. 좋은 거네.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우리 장 선생님은 다음을 대비하고 말과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와. 우와. 얘 좀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살아요. 깊게 살죠. 어찌 보면 옆에서 보면 좀 피곤할 정도로 굳이 저렇게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세심하구나.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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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얼굴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저 깊은 곳에. 그 슬픔. 아픔. 이게 있어요. 슬픔이요? 예. 약간 아픔 이런 게. 그런데 그게. 오래된 얘기고.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이 아직도 갖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아.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저는 87년 음력 8월 4일. 네.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아니라 한 80이라고 본다면. 초년에는 말 그대로 개고생하는 개고생하는. 어.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맞나 보다. 그리고 이제 15살 정도까지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요. 맞나 보다. 제가 진짜 딱 15살 때까지 너무 심한 고생을 했어요. 이건 나도 몰랐네.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역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 활동을 한 것도 나름대로 뭐 저의 꿈을 빨리 찾아봐 주신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가장이 돼서. 살아온 세월이 좀 많다 보니까. 가세가 좀 많이 기울어서 그때 했던 고생들이. 되게 강하게 했는데. 이야 신기하네요. 굳이 얘기하면 막내로 태어나도 집에 가장 역할을 하는 관상이 있어요. 아 약간 대들보 관상이구나. 그렇지. 철이 일찍 든 관상을 갖고 있어요. 오 약간 그런 편이에요. 처음 얘 저보다. 내가 네 살이 어린가. 그렇지. 근데도 근서이가 더 형 같을 때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희철이보다는 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희철이하고 누구 만나면. 희철이보다는 다 형 같은 느낌이야. 찰떡선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게 제가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걸 전문 용어로는 음양안이라고 해요. 음양안. 음양안이라고 해요. 음양안. 음양안. 음양안이 뭐지. 이게 눈이 하나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은 거. 이게 눈이 하나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은 거. 네. 아 맞죠? 음과 양을 같이 갖고 있는 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인이 음양안을 갖고 있어요. 음의 세계도 보는 눈과 양의 세계를 보는 눈이 동시에 갖고 있어. 흔한 말로. 신기 같은 게 살짝 있습니다. 신기 같은 게 살짝 있습니다. 오. 그게 뭔 얘기냐면. 영감이 좀 떠올라. 갑자기. 그러기도 하고. 꿈을 꾸면 좀 꿈이 좀 맞는다 할지. 그런 그런 기능이 좀 있고. 그래서 예능은 뭐예요. 음의 눈이 필요한 세상이야. 왜 그러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창조해내잖아. 그런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음양안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이야. 좋은 거네. 좋은 거네. 그런 것도 좀 보이나요. 그런 것도 좀 보이나요. 이성 이성에 대한 그런 관상은요. 아 이성. 그 관상 이성 이성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이제 이성을 이렇게 보자면. 이성을 이렇게 보자면. 85여섯 대이면 여자를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45여섯 대이면 여자를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 몇 년 지나야 했지만. 하하하하하. 하핳, 허하하하. 정말 놀래. 이리 좀 나가야 되겠네. 이야. 야. 마흔다섯 여섯 되면 여자를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때는 꼭 만나서 결혼을 해. 저는 사실 지금 하고 싶거든요. 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됐다고 해서 때가 있는 거거든 모든 식물은. 빨리 새싹을 태우고 싶어도 겨울에 피는 꽃으로 태어나면 겨울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외로운 게 있어요. 관장에 외로운 게 있어요. 관장에 그래서 일찍 결혼했잖아. 그래서 일찍 결혼했잖아. 여기는 사별도 할 수 있어. 여기는 사별도 할 수 있어. 사별. 이 선도 아니고 사별. 이게 본인이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게. 일찍 만났으면 그런 큰 아픔을 겪었을 건데. 본인이 운이 좋으니까 결혼까지는 안 한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약간의 조금 남아있는 슬픔. 이걸 없애야 여자가 왔을 때 내 여자가 돼요. 보고 싶은데 약간 떨린다.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드디어 희철이. 희철이 형 궁금하다. 맞아. 네. 네. 저 긴장된다. 네. 김희철 씨는. 김희철 씨는. 그 3% 안에 들어가는 분이세요. 그 3% 안에 들어가는 분이세요. 무슨 동물인지가 중요하지. 오오오. 좋은 관상. 얘가 완전 뭐 아니면 도였는데. 무슨 동물인지가 중요하지. 혹시 무슨 동물일까요. 혹시 무슨 동물일까요. 김희철 씨는. 은근히 가슴 떨려. 김희철 씨는. 어떤 관상이지. 내가 다 떨렸어. 김희철 씨는. 황새의 상이에요. 황새의 상이에요. 황새가 뭐지.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뱃새가 못 따라가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황새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일단 눈이 좀 커야 좋아. 황새는. 그런데 눈이 좀 커야 좋아. 입이 좀 크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새는. 또 코가 좀 길어야 돼. 코가 큰지 크기는 상관이 없어. 길으니까 황새하고 좀 부합이 좀 많이 되고. 그리고 목도 길어. 이렇게 목이 길어서. 개구리 붕어 잡아먹거든. 아. 입도 보면 황새가 입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입이 좀 밖으로 이렇게 출환이라고 그래. 출환이라고 그래. 저는 삐친 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 주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튀어나와야 할 사람은 튀어나와야 해. 동물 상하고 맞아야 하니까. 아 진짜 신기하다. 황새하고. 거의 흡사하게. 100% 가까울 정도로 진성 황새라고 그래. 와 찐황새. 진성 황새라고 그래. 와 찐황새. 이게 참지자 써서. 오. 일단 눈이 좀 퍼야 좋아. 코가 좀 길어야 되고. 그래서 입이 좀 밖으로 이렇게 출환이라고 그래. 그리고 목도 길어 이렇게. 목이 길어가지고. 대구리 붕어 잡아먹거든. 진성 황새라고 그래. 와 찐황새. 아. 자세히 잘 보셨네. 그런데 그 황새가 이제 인기도 있고 그 고귀하게 살잖아. 네. 황새가 귀한 새예요. 고귀한 거 맞죠. 우리 십장생에 들어가는 새거든. 아 그게요? 네. 귀한 새거든요. 그런데 황새는 어디서 살아요. 그거 알아요? 그렇죠. 어디서 살아요? 강에서 사나? 주로 강가에 살아요. 그런데 황새가. 1급수처럼 깨끗한 눈에서만 살고. 농약 같은 거에 취약해. 어? 응. 저 집 완전 깨끗해요. 응.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본능인가? 야 이게 본능인가? 그게 이제 그 여자하고 연결이 돼요. 여자하고 연결이 돼요. 에이? 본인이 이렇게 1급수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자기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여성이 여기 들어왔을 때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구나. 빨리 나가는구나. 그래서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구나. 빨리 나가는구나. 그래서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구나. 깨끗한 물에서는 좋긴 한데 답답한 거야. 어떡해. 그런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관상학에 좋은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도와 눈을 갖고 있어요. 도와 눈을 갖고 있어요. 도와 눈이 있구나. 도와가 있어. 그래서 이제 도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희철 씨는. 그 눈 하나로 여자로부터 끊임없는 추파를 받게 돼 있어요. 추파를 받게 돼 있어요.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 던지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여자들이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욕망을 느껴요. 이런 거ру.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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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る속은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스물다섯 여섯 서른 하나 서른 아니 서른 서른하나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또 여자가 있었어 여기 또 여자가 있었어 여기 또. 아이고. 아니 이럴 수가. 여기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는 일은 없어요. 천지 사방에 여자가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1983년 7월 10일 사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사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고생을 크게 안 해도 다행이다 고생을 크게 안 해도 돈이 오는 관상이고 본인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저절로 오는 관상이야 돈이 저절로 오는 관상이야 그래서 여기 장곤석 씨하고는 달라 사주도 돈이 저절로 오는 관상 사주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런데 사주도 돈이 저절로 오는 관상 사주가 그렇다 이 말이야 야 가만히 있어도 뭐 여자도 알아서고 돈으로 알아서 좋은 사주네 정말 좋은 관상이고 좋은 사주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머니들이 볼 때는 우리 희철 씨를 굉장히 걱정하겠지만 제 눈에는 관상 입장에 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잘된 사람이거든 진짜 그렇게 좋은 사주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좋은 운인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걱정되는 게 2006년이나 2009년에는 이게 살을 맞는 운이 있어요. 이게 살을 맞는 운이 있어요. 살기 할 때 살. 저 2006년에 교통사고 나서 완전 크게 나서 왼쪽 다 부러져서 지금 얼굴도 왼쪽 몸이랑 다 가라앉았거든요. 그 운이 그때 오는데 이것도 다행인 것은 또 이걸 극복하는 운이에요. 그게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잘 넘어가는 운이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또 재미있는 것은 또. 또 재미있는 것은 또. 또 여기도 여자가 지철에도 깔려있고. 여자가 지철에도 깔려있고. 그렇게까지 많습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지철에. 여자뿐이 터졌네. 여자는 많은데 내 여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연애하는 거고 다르잖아. 좋은 여자는. 좋은 여자는. 좋은 여자는. 마흔 아홉. 마흔 아홉. 마흔 아홉. 마흔 아홉. 4살이에요. 7년 남았어. 아 그랬는데. 마흔 아홉. 7년 남아. 7년 남아. 100년을 살아야. 마흔 아홉 쉬운 돼야 그 여자가 내 여자예요. 8, 9년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일찍 결혼하면. 그런데 일찍 결혼하면 여기는 100% 이혼한다고 내가. 여기는 100% 이혼한다고 내가.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50에 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아셔야 돼. 50에 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아셔야 돼. 50에 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아셔야 돼. 그때 아니면 또 못해. 10년 또 기다려야 돼. 10년 또 기다려야 돼. 10년 또 기다려야 돼. 환갑에. 99에. 아 환갑에. 60에. 그런데 그것도 능력이다. 그러면 그때 결혼 못하면 60에 결혼한다고요?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 연애만 해. 이건 행복한 거야? 불행한 거야? 아니 그냥 빠리재.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